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찌와 함께하는 포키입니다 신선이와 함께하는 포키예요 지금 잠 온 상태예요 열심히 놀아서 여기는 생홍박스 럭키박스 포키 한번 해볼건데요 저희가 요즘 자주 하는 포키예요 최근에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초기화가 되는 바람에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갑자기 영상이 삭제됐어요 그때 뽑아서 점수가 있고 룰렛이 있고 룰렛에서 저희가 대박을 좀 쳤었는데 그 영상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강아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자네 잘 것 같은데 촬영하고 나면 잘 수도 있어 네 어 나 두개? 이게 약간 팝을 많이 가져가서 운 좋게 챙겨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럭키박스죠 이건 아니고요 이건 럭키하지 못했네요 방금 룰렛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룰렛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룰렛이 뽑으면 저희가 같이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룰렛은 재밌어요 돌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심장이 쫄깃쫄깃한 오 잡았다 굳이 여기서 리터치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는게 맞아 이렇게 팝으로 들어갈거거든요 나중에 두개 들어간거 뽑으면 되는거 네네네 들어봐라 아이고 깝다 처음에는 열심히 딱 맞춰서 잘 잡는게 아주 중요한 뽑기입니다 자니? 몰라 자는거 같아 주윤이 품에서 잘 자네 알아서 뽑아요 이렇게 나오는거죠 아주 기분좋은거죠 저렇게 나오는거에요 처음에는 저렇게 뽑는게 맞습니다 두개를 하나를 하나를 아 이거 떨어지나요 안좋아있네요 언넛키했네요 언넛키라는 말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무시가 한번 뽑고팔에 찍고 핫 잡아라 잡아라 철망이 있는게 좀 잡기 어렵 네요 역시 맞아 철망이 있는게 좀 잡기 어렵더라구요 바닥에 있는거부터 차렷살 가져갑시다 근데 아직 만원이니까 네 만원에 하나 나왔으니까 오 제발 아 이거 떨어뜨릴거 같아 그니까 어 어어 아 절로 가버린 잡아라 가버린 아 이거 안돼 이번엔 왜이렇게 안잡히냐 어? 찍어봐 아 자는거 찍어보려고? 여기가 자고있는데 잠깐 찍어볼게 잠시만요 요거 한번만 네 요거만 보여드리구요 오케이 잘갔구요 그만에 쏙 들어가고 오케이 자 잘자? 응 잘자고있죠 잘자고있죠 저희는 또 조용히 뽑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원 다 끝났으니까 이거 바로 넣고 하죠 네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래도 하나 뽑았으니까 응 아 근데 하필 시중 나올 때 기분 좋긴 하더라 어 이쪽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왼쪽 구석에 아 별로 안좋아 어 저거 어 이게 되게 잡는 것도 좀 중요한거 같더라구요 잘 잡아야되요 잡기가 생각보다 막 엄청 쉽게 잡지 않거든요 저거 냅둘까? 네 그냥 내둘게요 내둘게요? 냅둘게요 매우 뽑고 싶은 위치지만 네 저거 괜히 건드렸다가 안나옵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말씀드리네요 저거 하려고 도전하면 막 곤이 여기 다시 거의 원위치로 복구하는거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게 돼요 맨날 아 이거 약간 놓칠거 같기도 하고 들고밟기도 하고 갈거 같은데? 아 된다 아 아깝네 저런거 그냥 해버리게? 어 그냥 해버리게 아까웠어 아 됐어 됐어 잡기 좋은 위치니까 응 이쪽으로 오우 그렇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아주 럭키했죠 맞아 확실히 럭키 박스는 저렇게 나오는게 약간 기분이 좋아 응 저렇게 뽑는게 또 맞구요 방법이 처음에는 어렵던데 저렇게 나오면 기분도 좋고 응 딱 쉬운 수사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벽에 붙어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것부터 잡았죠? 잡아주는 게 순서대로 이 앞에 있는 거 다 잡으면 이제 벽에 있는 거 잡고 그런 순서대로 자꾸 벽고 들어가라! 너무 차가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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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직까지 뭐 괜찮죠 나쁘지 않아 아 룰렛 나와서 좀 돌리는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룰렛 나와서 좋은 점수 그때처럼 봐야 되는데 맞아 그치 강아지한테 말하고 있어 그치 귀여운 척 그냥 아니고요 아닌데요? 일단 잡아 제발 잘 잡아야 되는데 다시 도전 아 저 손이야 미세한 컨트롤 네 미세한 컨트롤 집중해서 잘 맞춰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미세한 컨트롤을 했지만 이렇게 미세한 컨트롤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 네 쉬엉 근데 이게 어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잡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응 아 뭐?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는 저거 앞에 맞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어 맞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자 이제 앞에 조금 몇 개 남았죠? 요거까지 탑으로 쓰는 게 있는데 저희는 저거보다 그냥 럭키박스를 갖고 가는 게 더 좋더라구요 저거 잡다가 계속 천원이처럼 떨어지더라구요 잘 못 잡아 그거에 그냥 럭키박스 한 번 더 잡는 게 오우 제가 풀어보겠다 럭키박스 한 번 더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맞아 저희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뭐 근데 그거는 취향이에요 약간 응 저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으음 그렇지 어 밀렸죠 많이? 그냥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아주 여쾌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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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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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고 아슬아슬 아슬아슬합니다 오우 오우 아 살짝 건드릴까? 어 완전 살짝? 살짝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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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응 됐어 미술 좋아 좋아 좋았습니다 또 여기까지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조롭다 어 아직까지 순조롭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 별망을 안 당했어요 이제 벽에 있는 거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벽에 있는 거 살짝 흔들어서 해주는 것도 좋구요 이렇게 오오 오우 요거는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이런 모습 저 없는 것 같은데 네 오케이 딱 잡으로 쓰시고 응 구석에 있는 거 한번 꺼내줍시다 하나 조금 나와있는 게 있어서 아 아 이건 이제 잡을 수 있겠다 어 한 번만 더는 딱 잡으면 되겠네 네 딱 위치 잘 맞춰서 아 아 이카피 뒤에 있는 게 오케이 뒤 있는 거 아니었어 못 잡았다 응 끝까지 가져갈게요 컵 약간 위에 쌓인다 위에 쌓이긴 하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중에 한번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이것도 네 침착하게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꺼내 어 하사시 앞뒤로 살짝 흔들어주면서 벽에는 꺼내되네요 네 약간 예측불가하게 잡으면 세개 세개 와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처음 보는 일인데 나도 처음 보는 일인데 세개 장난감이었다 방금 오늘 썸네일 각을 또 살짝 만들어줬네요 하사하 오늘 강아지가 썸네일 각이기 때문에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신선이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종종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종종? 종종 오빠 앞에 좀 없애야 될 거 같아 앞에 좀 없앨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두고 오고 앞에 없앨게요 응 저거 딱 앞뒤로 두개 앞에 없앱시다 두개 바짝 흔들어주면서 응 좀 무너뜨려줘야 될 거 같은데요 네 들어가 슉 어 어 괜찮을 거 같은데 이제 아 그래? 어 뭐가 괜찮아? 어? 나올 거 같은데? 응 바닥바구니? 바닥바구니? 나올 거 같은데? 응 원인세에 철망이 있던 점 바닥이 내려왔네? 응 아 모여 역시 철망이는 아마 응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제는 핫 잡아줍시다 안 걸렸고 나이스 여기까지 가져가야지 여기까지 가져가야죠 맞고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어 어 너무 높아 한 번 더 해볼게 어차피 운이기 때문에 어차피 럭키박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데 어 럭키 아직 높였네요 매우 흠 어 실력과는 무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실력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왜 아 한 번 더 들고 와봐 아 정말 한 번 더 들고 와봐도 되잖아 아빠도 한 번 들고 간다 갔는데 못 와가지고 아니 딱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을 몇 번 말 했는지 한 번 이번 한 번 더 밖으로 많이 튕기면 그때는 이제 앞에 있는 거 건드려주면 네네 아이 진짜 흐흐흐흐 결국 무너뜨리네 됐어 너만 나오면 되네요 마지막에 아 아 보참 아 그래 뭐 갖고 가져오거나 야야야 왜 이래 어 이제 뽑아야 되는데 좀 이제 뽑아야 되는데 하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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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영상 끊었다가 확인해 볼게요 저희 룰렛 두 개와 그 다음에 점수들이 나왔습니다 룰렛은 딱 두 번 나왔는데 네 이 룰렛 두 번을 저희가 한 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은 너무 많아요 룰렛은 빵도 있고 점수가 다양하죠 70전도 있습니다 무려 70점 나오면 진짜 그냥 뭐 우리 두 번이었나? 아 우리 두 번 두 번 일단 제가 한 번 돌렸고요 제발 제발 아 7점 지나갔다 아 2점? 아니야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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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자 두윤이 철회입니다 한 번만 돌려야 돼 오케이 한 번 다연 한 번은 70점 가져라 좋은 거 제발 어 10점이다 어? 진짜? 아이씨 오 10점 두윤이의 10점 오 나이스 했네요 금손이었다 금손이었다 오늘 요 행운 박스 원래 뭐 더 해도 되는데 영상 길이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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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뵙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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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